주제는 있으나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되는 방송 아랑졸티비 24% 부족한 남자 광희예요 네, 24% 넘치는 남자 헛길입니다 꽉꽉 찬 여자 어쩌다 대주택입니다 꽉 찬 여자? 꽉 찬 여자요? 꽉꽉 찬 여자 두 번 찼어요 꽉 찼다 요즘에 물 올랐죠? 그렇죠, 요즘 날라 다니십니다 아주 저희가 오늘 또 주제를 준비했는데 오늘 광희 씨가 준비했잖아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기 가운데 앉아있잖아요 그럼요 경직된 모습 경직된 모습 주제가 여기에 저 말 좀 할게요 없네요 네, 오늘 가을이잖아요 요즘 가을인데 가을 하면 떠오르시는 거 어떤 거 있죠? 뭐 가을 하면 뭐가 생각날까? 여자 말고요 야, 여자는 가을은 그냥 낭만 그렇죠, 낭만 하긴 요즘 최근에 낭만 많이 그래서 노래도 노래에 심취하시기도 하고 세월이 가면 그렇죠 막 산책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하시는데 또 우리 영민 누나는 어떤 식인가요? 가을 하면 생각나는 건 집? 봄은? 집? 여름은? 제발 나오라니까 집에서 집에 숨 나와요 My sweet home 좀 나와요, 진짜 종종 나가요 산책 종종 한다고 그래, 그래 저희 스튜디오 오다 보면 라마다 호텔 있잖아요 거기는 대부분 워낙 크고 제주도 하면 좀 대표되는 데라서 알잖아요 7년 차 지고 보시는 대로 오늘 처음 봤대 라마다가 여기 있네 오늘 라마다 호텔 처음 봤어요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크더라 대단하십니다 진짜 너무 재밌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가을 하면 책 읽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독서가 주시다 독서 독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독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잠시 이거 이거 뭐예요? 진짜 이거 언제 준비하셨어요? 나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수신 거부한 거 수신 거부 둘이서 알아서 진행하라 독서를 너무 많이 하셔서 통달하셨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그런 쪽 아니신가요 혹시?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고 진행하다 보면 알 수 있겠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의식의 흐른대로 진행되는 방송입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X자를 갖다 붙여줬어야 되는 건데 소품이 준비가 돼가지고 소품까지 활용하는 정말 호PD님의 방송에 대한 어떤 이거 배워야 돼요 이런 자세는 프로야 프로 일단 진행해봅시다 지금 이게 바로 진행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요즘에 무슨 책 많이 읽어요? 광희씨? 아니요? 많이 읽으니까 준비한 거 아니에요? 나 그냥 가을 하면 떠오르길래 요즘 가을인데 방송 주제에 뭐가 있을까? 떠오르기만 하는 거지 그렇다고 천고마비에 대해 얘기하기도 뭐하고 차라리 그게 나을 뻔했어 그게 나을까? 그게 나을까? 아직 부족하네 난 이거 하면 혼날까 봐 24%는 언제 채울까? 잘 안 채워지네요 채웠다 하면 좀 떨어지고 약간 구멍난 항아리 같은? 근데 우리 셋 멤버 중에 그래도 엘리트가 있잖아 독서엘리트 아 그렇죠? 독서엘리트? 우리 제 이쪽에 계신 영미씨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다면서요? 네 그렇게 많이 읽고 있어요 최근에 그러면 어떻게 최근에 보신 책이 있다면? 최근에? 지금 이번 주에 읽고 있는 거는 전엄맘 재테크로 월 3천씩 벌다라는 책 거짓말하는 거지 지금 잠깐만 저의 희망상을 오롯이 담은 책을 보고 있어요 아 전엄맘 재테크로 월 3천 벌기 연 3천이었나? 잘 말해야 하나 월 3천 다지죠? 월 3천이면 나도 전엄맘 할 거거든 연이었던 것 같아 연으로 하니 연 3천 벌다였던 것 같아요 월 3천 벌기로 하고 죄송해요 작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여튼 그걸 읽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매 주마다 한 주에 한 권씩 이렇게 읽고 있어요 독세라이 많은 건 아니나 이제 지금 한 8개월 정도 세상 많은 거 아니에요? 한 주에 한 권이래요? 그게 돼요? 만화책 말고 만화책 빼고 아니 나 한참 읽을 때도 한 주에 한 권은 읽었겠지? 한참 읽었다고 얘기하지 말아요 사실 저도 한참 읽을 때는 한 2, 3일에 한 권 꼴로 2, 3일에 한 10페이지 정도 한 챕터 근데 뭐 권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온라인 독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강제적인 독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독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거의 8개월째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되고 평소에는 뭐 에세이나 이런 거 편안하게 있는 수필집 같은 거 읽는 거 좋아했는데 뭔가 약간 자기 개발을 위한 책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혼자 읽기는 조금 혼자 읽을 수도 있지만 너무 진짜 2, 3페이지 읽거나 10페이지 읽고 나면 자꾸 내 힘이 딸리는 거예요 같이 읽어줄 수 있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억지로 온라인으로 독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아 진짜? 네, 처음에 저 포함해서 3명으로 시작했어요 억지로란 말씀은 그분들은 하기 싫었는데 아니, 내가 강제적으로 억지로 내가 억지로 막 젖혀가지고 젖혀서 온라인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3분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한 10몇 분씩 꽤 많네 매달 고정 10몇 분이 같이 한다는 건 많은 거 아니에요? 매 기수마다 같이 가시는 분들이 늘 있어요 제주도 분들이에요, 전부다? 반은 제주도 분이고 반은 이제 6집 분들 아,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겠구나, 지역이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일주일에 한 권씩 새로운 책들을 읽고 있는데 새벽 5시야 어,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아까 엔진 왔었잖아 아까 우리 실컷 찍었는데 지금 다시 찍고 있는 거라 맞아요, 맞아요 독서 모임 이름이 5AM, 5AM 클럽이에요 새벽 5시에 이러면 힘들지 않아요? 일찍 잠면 돼요 일찍 잠면 돼요 아, 나 이 얘기 들으니까 또 갑자기 확 떠오르네 뭐였더라 내가 뭐 뭐 하여튼 뭐 아침형 인간인가 뭐야 이런 얘기 하면서 자기 영민 누나가 꿀팁을 준대요 뭐 일찍 일어나는 거에 대한 꿀팁이다 어, 그런 게 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 꿀팁을... 일찍 자면 된대요 뭐 오후 7시 밥 먹자마자 자고 그런가 이제 그 꿀팁을 내가 주려고 했는데 그 전에 호피디님이 치고 들어왔잖아요 나이 되면 그렇게 됐나요? 나이 되면 그렇게 됐나요? 5시에 눈이 절로 떠진다고 아니 그건 당연한 거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럴 나이가 이제 점점 되고 있잖아요 9시 10시만 되면 그렇게 잠이 와 밤에 그렇게 잠이 와 우리 아이프도 9시 50분에 정확히 자더라고요 자야 돼 자야지 5시에 겨우 일어나요 네, 오늘의 주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나라의 어린이 생활 습관 역시 우리는 주제가 없어 아, 그럼요 이게 우리 아랑좋은TV의 매력이죠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여기 비어있잖아요 대본에 아, 그거 보여주지 마요 그래도 있어 보였는데 앞 페이지까지 여기까지 괜찮은데 어, 보니까 빳빳한 종이에요 싸구려 A4용지 말고 다음 주에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럼요 매주 쓰는 거지 그리고 머리에 다 있으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베이지색이었나? 조명의 발에서 아니, 광희씨는 요즘에 뭐 읽은 책이 있어요? 아, 저 있죠 진짜?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읽었으니까 이런 주제를 정했지 아, 그럼요 사실 이 방송을 보면은 주변인들이 웃기고 있네 이럴 수 있는데 최근에 그냥 지인분이 책을 선물해줬어요 책 선물 받은 경우도 거의 없는데 그 무탄트 메시지라는 책인데 그 저자는 말론 모건이고 약간 되게 근본에 접근한달까 인간으로서 막 그 무탄트가 제가 알기로는 이 문명인이거든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여주인공은 문명인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어떤 호주의 원주민들과 어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인데 거기 원주민들을 만나는 순간 모든 걸 다 뺏겼다기보다 이렇게 헐벗겨지고 그건 다 태워지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가볍게 두르고만 있고 그런 원초적인 그런 것부터 해서 그런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14페이지 정도 지금 읽고 있거든요 지금 한 세 달 된 거 아니에요? 지금 한 달 가까이 한 달 가까이 됐는데 13페이지 정도 읽었다 그거 읽고 지금 읽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꾸준한 거거든요 독서는 무슨 말은 갖다 붙이면 다 무슨 뭐 맞는 꾸준히 그래서 하루에 한 달 반 페이지씩 읽는구나 꾸준히 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14페이지까지 왔네요 자기 전에만 이렇게 읽는 거죠? 자기 전에 이렇게 읽다가 툭 떨어뜨리고 지금 제가 드린 얘기가 알지? 14페이지까지 뭐라 그러죠? 에필로그에 나와있네요 그 여자가 거기 원주민들과의 어떤 뭐가 시작된다 이러면 아직 본론은 안 들어갔구나 그 생활을 돌이키면서 지금 에필로그를 쓴 걸 읽고 있구나 네 사전에 근데 제가 독서로 주제를 잡았을 때 뭐 얘기하더라고요 뭐 책을 우리 많이 읽진 않잖아 막 그런 얘기했는데 사실 그래서 저는 준비했어요 저도 사실 책을 많이 읽지 않기 때문에 읽고 싶어서 네 읽고 싶기도 하고 또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워낙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방송을 주제로 잡을 게 아니라 그냥 그 영미씨 살롬 거기에 이제 다섯시 OEM 클럽 거기에 참석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그런 책을 읽을 수 있죠 우리 OEM 클럽에 그 뭐야 그 뭐지 앞에 나와있는 뭐라 그래야 돼? 캐치프라이즈 같은 거 슬로건 같은 게 당신의 아침을 깨우는 성공하는 매일 습관 이런 거 파이팅이 넘치잖아 항상 캐치프라이즈는 항상 거창해야 돼 되게 파이팅이 진짜 좋아요 당신의 승리를 도우는 무슨 무슨 습관 내가 저런 것도 기억이 안 난다 되게 거창하잖아요 아 있죠 사람 사는 제주 아랑 좋을 사람들 너무 아름답지 않아 얼마나 아름다워 사람 사는 인간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아름다운 사람들 아니거든요 재밌네요 네 그리고 저는 맞아 아까 얘기 듣다가 그 모임 되게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책을 여럿이 읽는 게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해본 적이 모임 독서 모임 진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럿이 읽는다면 뭐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한 부분씩 읽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하진 않고요 저희가 3주 과정으로 읽어요 첫째 주 셋째 주는 선정도서를 제가 정해서 드리고 두 번째 주는 본인이 읽고 싶은 책을 읽어요 근데 이제 단톡방을 마련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번 주에 뭐 전엄마음 이 책을 읽는다 그러면은 다 같이 책은 미리 각자 준비를 하고 각 그러니까 제가 임의적으로 일주일 분량을 그 책 일주일 분량을 나눠서 올려줘요 근데 꼭 거기에 맞춰서 읽어야 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읽을 수 있는 만큼 읽는데 어쨌든 일주일에 한 권을 완독하는 건 목표로 그래서 본인이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본인만의 루틴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명상을 하고 명상 명상이 무슨 뜻인지 알죠? 여기서 이 타미에서 내가 웃으면 안 되는데 잠이 안 깨는 게 명상이 아니잖아 그렇죠 명상 다른 게 있나 봐요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진짜 그거 막 웃으면 안 되는데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은 막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답습하는 거지 답습하시는 네, 따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책을 펼쳐서 읽는데 본인이 읽은 만큼 중에 이제 본인이 그 읽은 분량 중에서 자기한테 와 닿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제 찍어서 단톡에 올려준다든지 서로 공유하면 다른 부분들을 서로 고를 테니까 그치 자기한테 와 닿았던 문장을 그리고 요즘에 막 여러 가지 앱들이 많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앱들 글그램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아 그거야 알죠 예쁜 예쁜 그 뒷 배경에 자기가 원하는 문구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작성해서 올려주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한 권을 같이 같은 속도로 이제 비슷한 속도로 읽어나가는데 서로 서로 어떤 게 나한테 와 닿는지 공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주제 잘 정했네 되게 네 주제인데 왜 내가 자꾸 얘기하고 있니? 아니 그러니까 입 터졌네 지금 방언 터졌네 저는 할 말 다 했어요 두 분 말씀 나누시죠? 네 아 이거 마스크 마스크 만족도는 상당히 높으시죠? 그렇죠 재미있어요 왜냐면 아 재미있다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일주일 분량을 정해서 딱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하루에 그래봤자 뭐 3, 40페이지? 뭐 굵은 책 양이 많은 책은 뭐 50페이지씩도 하긴 하는데 하루에 짬짬이 읽으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다고 완독했다는 그 보람이 있고 아 그거는 크죠 진짜 책은 네 보람이 있고 또 우리 보통 읽고 돌아서면 까먹잖아요 그게 일이잖아 우리 아 저는 안 그래요 아 근데 책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참 독서할 때 두 번 세 번씩 언제적이죠 그럼 한참 독서할 때 34년 정도 34년 전 교과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교과서? 한 8년 전 정도 된 거 같아요 아 8년 전이 아니라 8살 그때 리지였죠 그렇죠 같이 읽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 아무래도 그 내용이 오래가요 그리고 다음에 있는 거 아 맞아 우리 그때 이 책 읽었잖아요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같이 기억을 떠올리고 하면 아무래도 좀 본인이 가상하는 게 많죠 그렇구나 저도 제 경험담은 아니고 이제 독서로 주제를 정했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좀 독서 관련 콘텐츠를 좀 찾아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독서가 중요한 게 책을 읽고 읽는 거 일단 해야지 뭐가 되겠지만 읽고 그 안에 어떤 메시지들 자기한테 와 닿는 거 또는 그런 걸 통해서 뭔가 계획을 한대요 어 그래 이거야 뭐 이렇게 해봐야지 여기까지 두 번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실행이죠 이제 실행을 했을 때 그게 정말 이제 책을 읽음으로써 어떤 되게 지혜도 없고 뭐 삶의 어떤 도와주세요 멘트가 어쩐지 제일 길어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네 이거랑 전 괜찮아요 얼굴 빨개진 거 뭐예요 전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읽고 있는 두 번째 책을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했다 이게 책 제목이거든요 아 진짜요 제목 좋다 지금 딱 이 상황인데 연기했던 거구나 아 이게 얼굴 빨개지는 연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 되게 쉬운 책이에요 이게 그리고 글 배우라는 사람이 이게 제가 책으로 처음 알게 된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 보다 보니까 유명한 분이에요 좋은 글들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항상 이 사람 그 글은 저한테 좀 와 닿고 이제 책 자기가 지필한 거지만 그 책을 수필로 이제 적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 올려주는데 그건데 와 저 말들 참 좋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처음 첫 페이지부터 막 읽지 않고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빡 열었어 그냥 그 페이지만 그 챕터 몇 장 안되니까 그것만 딱 읽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었어 깨익 소리 나는데 그만해 나한테 멈춰 너 아니잖아 그만해 이런 거 같아 이게 효과음 아니어서 비지 자연 비지에요 깜짝 놀랐네 진짜 그래서 보니까 광희씨가 준비를 해왔네 여기 조금 내용 좋다고 읽어봐요 네 이게 책의 뭐 전체적인 예능이 그런 거예요 이제 제목에서도 느껴지잖아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했다 요즘 시대에 막 지쳤는데 뭐 막 그런 삶에서 막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 해야 되고 또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해야 되고 막 이런 근데 이게 이거는 이제 독사하고는 약간 좀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죠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은 나는 이 구문을 딱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한국 사람들이 보통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 아 그렇죠 아 맞아 소름 돋았어요 저도 예를 들어서 내가 광희씨랑 네 오랫동안 떨어졌었어 한 뭐 1년 뒤에 전화를 해서 광희야 너 참 잘 지내니 요즘에 딱 이렇게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가 아 덕분에 잘 지내지 어 잘 지내 어 아무 일도 없어 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너무 공감돼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아 요즘에 죽지 못해 산다 너무 힘들다 그렇지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다고 정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신의 아픔과 이제 힘듦과 그런 것들을 표출해주고 표현을 하는 것들이 되게 요즘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스스로 치유도 되고 네 위로도 받을 수 있잖아 맞아요 이 책도 딱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안 괜찮은데 겉으로 괜찮은 척 하려다 보니 내면으로 지치는 거고 그런 거에서 위로해 주는 그렇죠 네 그런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뭐 이거 별개로 이제 독서가 주제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독서하면은 우리가 참 그런 재미가 있었잖아요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고 앉아서 이제 뭐 책을 뭐 한 번도 안 해면서 모르겠어요 앉아서 나는 프로로그 정도는 거기서 다 보고 왔는데 지금 14페이지 지금 프로로그를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럼요 아무튼 프로로그를 보면서 이제 책 냄새도 맡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데이트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책? 아 서점에서? 네 교복문고 막 이런 큰 서점들 있잖아요 멋있다 로맨틱하다 이거 책뿐만 아니라 뭐 차도 팔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액세서리 같은 것도 많이 팔다 보니까 하긴 대형 서점들은 음 예전에는 그런 낭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런 또 이 컨텐츠라 이북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또 저도 이북으로 요즘에 책을 좀 봐요 아 그럼 이게 좀 다른데? 이거 착용하실 때랑 너무 다르신데요? 두 분은 좋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만 열면 거짓말 아 너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책 다독하는 사람은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저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지는 않은데 개인적으로 책 사는 건 또 이상하게 좋아요 그리고 책 제목 보는 거 진짜 좋아요 책 제목 책은 왜 사는데? 책은 왜? 어 막 뭔가 된 거 같아 내가 책을 산다? 아 나 교양 있다 아하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책 제목에서는 그 책 제목을 보면 대충 그래도 막 그 아 어떤 의미일까 이런 거 생각하게 되잖아요 저 딱 그게 좋아요 아니 그냥 제목까지만 읽고 오는데 책을 왜 사냐고요 그래도 또 뭔가 이 호랑 상품은 언젠가 읽겠지 뭐 성취감 성취감 언젠가 읽겠지 네 집에 책은 또 많아요 아니 영미씨랑 좀 빌려주고 막 이렇게 좀 공유도 하고 그래 그래 나도 빌려줘요 좋은 책 많이 있어요 영미씨는 최근에 가장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책이 어떤 책이에요? 궁금하다 최근에 읽었던 저는 요즘에 계속 다 이런 쪽 자기계발이라든지 관심사가 그쪽이니까 경제 관련 지식을 주고 쉽게 풀어주는 책들 뭐 마케팅 책들 한대에 삼천만 하면 뭐 이렇게 로또 번호 이렇게 맞추자 뭐 이런 거 마케팅 관련 책들 조용해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방송 세 번째 같이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같이 저 진짜 쫄았어요 슬슬 이제 본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누나 그럼 말씀 계속 해보세요 말씀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읽었던 것 중에 그러니까 책장을 한 번에 후루룩 읽었던 책들이 한 두억 원 있는데 어떤 거가 있냐면 더플러스라고 최근 신간인데 조성이 작가님이 그러니까 불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행운을 끌어당기는 그런 말버릇 같은 거에 대한 마음가짐 마인드 컨트롤 예전에는 시크릿 같은 그런 그런 거에 연장선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책이었는데 굉장히 그 작가님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컨설팅 이런 거 마인드에 관련된 이제 코칭을 하시면서 성공하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가 본인의 경험이 아주 이제 실밤 있게 쫙 잘 나와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그런 류의 책을 많이 읽는 거 같아요 요즘에는 아 좋네요 저도 이거를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피디님이 질문했듯이 역으로 피디님한테 있어서 되게 좋았던 책 그런 기억에 남는 책 챔프? 슬램덩크 말고요 보물썸? 슬램덩크 말고요 닥터슬램프? 그것은 참 좋은 책이다 그렇죠 재밌게 봤잖아요 재밌게 봤죠 그것은 좋은 책이다 그렇죠 틀어 알아요 닥터슬램프? 왜 몰라요 캐릭터 너무 귀엽잖아요 닥터슬램프 재밌죠 재밌지 너무 재밌지 제가 인생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때 그런 내용 아니야 알죠 아 그 닥터슬램프 닥터도 입고 슬램프도 있네 한순간은 놓치면 안 되는구나 그럼요 긴장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되는 방송 아랑졸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근데 책을 많이 그렇게 많이 실제로 정말 못 읽었던 거예요 하긴 워낙 시간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안 되는 환경이니까 현재는 네 폴리메스라는 책을 요즘에 읽고 있어요 읽고 있는데 실제로 나도 솔직히 광희씨처럼 몇 페이지 못 읽었어 몇 페이지 못 읽었는데 아들이 추천을 해 주더라고요 괜찮다고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북에 정말 그 내가 이북에 폴리메스라는 책을 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들이 주문을 해 달라고 그러길래 결제를 해서 넣어줬더니 저도 이제 조금씩 읽게 되더라고요 진짜 대박 신기한 게 지금 폴리메스라는 아 나 이 단어 어디서 들었지 했는데 제가 아까 유튜브 영상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토대로 아마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폴리메스의 저자가 이런 메시지를 했다 그리고 독서의 중요성은 이렇다 요즘 시대에 이렇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 그 책이 폴리메스였던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저랑 형이랑 사전에 얘기된 게 아니라 저도 지금 그래서 막 표정 보시면 어?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랬던 게 딱 신기하네요 자 그럼 광희씨 한 권 추천 좀 해주세요 저 두 권은? 두 권이나 얘기했네 아 두 권이나 얘기했나? 한 권만 해 한 권만 더 해봐 약간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 약간 뭔가 한국인으로서 좀 화가 났던 책 중에 하나는 황태자비 납치 사건이라고 김진명 작가가 썼던 책인데 그 시에 대한 어떤 사실에 입각했겠죠? 아무튼 그런 거 보는데 참 그렇다 잡으러 가야되나? 잡으러 가야되나? 어쨌든 요즘에 이제 가을이라서 우리가 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독서라는 건 솔직히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실제로 맞아요 화면 좋죠 화면 너무 좋지 화면 너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똑같이 5시에 일어나요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까 똑같다 보니까 이제 5시에 일어나게 되더라고 너도 우리 나이 되면 그렇게 돼 그래도 5시에 일어나서 저 5시에 일어나면 저 5시에 일어나요 저는 간단하게 홈트레이닝하고 홈트레이닝하고 이제 빨리 준비하고 이제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죠 이제 일찍 출근을 하죠 일찍 출근을 하니까 아 진짜 멋있어 그만큼 이제 책을 읽을 시간이 많이 없게 되는 거예요 또 저녁에는 또 지쳐가지고 또 이제 집에서 말 그대로 책은 그냥 뭐 라면 이렇게 딱 올려놓을 때 최고죠 적당한 두께감은 정말 일품이죠 근데 뭐 또 이것도 약간 삼천포로 가는 얘기긴 한데 진짜 자기관리가 좋으세요 그만가 자기관리가 너무 좋으셔서 그러니까 제가 형이랑 알고 지낸 지가 시간이 좀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지금도 막 부지런하다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꽤 열심히 살고 일찍 일어나고 그런 습관들이 그 옆에 누가 있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럼 오늘부터 다섯 시 일어날 건가 네 다음이요 네 그럼 내일 아침 그 파이브 데이맨 클럽 그쪽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단통에 들어올래 방법은 있어요 사전 메시지를 미리 띄여서 예약 메시지 걸어가지고 예약 메시지 대답 어떻게든 뭐 네 마무리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오늘 가을이고 해서 뭘 생각할까 하다가 독서 뭐 가을 책 읽기 좋은 계절이라고 많이 하니까 이렇게 얘기 나눠봤고요 꼭 독서 뭐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뭐 그런 주제로 얘기한 거 아니고 저희 얘기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많이 읽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네 그냥 이 영상 보시면서 그냥 한번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 허피디님 아까 방송 소품까지 준비하시는 그런 디테일을 보여주셨는데 소품 준비한 건 아닌데 주제 자체가 오늘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네 우리 영민 누나는요? 아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본인이 지금 읽고 있는 책이나 가을이면 생각나는 책 추천해줄 만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되게 괜찮다 댓글로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신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이제 다음번에 또 신박한 주제를 선정해서 또 의식의 흐름대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 마지막 그거 멘토 준비 좀 해두라고 아 이게 잘 안되네 한번 아이디어위 좀 해야겠어요 안녕 이게 뭐야 잘가 잘가? 누가한테 가라고